무슨 일이든 아주 높이 높이 날아오를 거야 그곳에서 주님 기쁨 느낄 수 있을 거야 어렵고 힘들어도 춤추며 사냥하며 감사로 나갈 거야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웃으며 말씀하실 테니까 무슨 일이든 아주 깊게 깊게 가볼 거야 그곳에서 주님 사랑 느낄 수 있을 거야 무슨 일이든 아주 높이 높이 날아오를 거야 그곳에서 주님 기쁨 느낄 수 있을 거야 어렵고 힘들어도 춤추며 사냥하며 감사로 나갈 거야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웃으며 말씀하실 테니까 다가야 될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